안녕하세요 알통무 이재원입니다 수비 레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핸들링 시합 때는 정면 타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핸들링으로 공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학도에서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 연습들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6가지 핸들링 방법이니까 잘 지켜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이건 앞에 포핸드 정면 타고 뒤쪽 포핸드도 앞쪽 잘라서 뒤쪽 백핸드도 앞쪽 잘라서 원 타고 뒤쪽에서 이걸 좀 빠르게 해서 탕 탕 탕 탕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4 4 5 4 5 5 5 5 5 5 5 6 8 10 7 정면 백, 후핸드, 대시, 백, 백핸드, 대시, 백 이런 식으로 6가지 취합 때는 다양한 타고들 오기 때문에 상황 상황마다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을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틱이나 친구랑 둘이서 할 수 있는 운동법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내가서 핸들 연습법들 많이 많이 해보시고 이게 장마철이니까 야외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들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이 하셔도 좋고 많이 많이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